이미 이제 따라 따라와 댄스 에어로드 버전, 카운트 참여합니다. 참여의 점주, A 손은 오른쪽으로 1, 2, 3, 4, 5, 6, 7, 8, 2, 2, 3, 4, 5, 6, 7, 8 뒤 손은 왼쪽으로 가라갑니다. 1, 2, 3, 4, 5, 6, 7, 8, 2, 2, 3, 4, 5, 6, 7, 8 자, 카운트에 다같이 한 번 홀짝 칠거에요. 3, 2, 3, 4, 5, 6, 7, 8, 4, 5, 6, 7, 8,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2,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2, 3, 4, 5, 6, 7, 8, 2, 2, 3, 4, 5, 6, 7, 8, 2,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2, 2, 3, 4, 5, 6, 7, 8, 2, 2, 3, 4, 5, 6, 7, 8, 2, 2, 3, 4, 5, 6, 7, 8 1,2,3,4,5,6,7,8,2,3,4,5,6,7,8,3,2,3,4,5,6,7,8,3,2,3,4,5,6,7,8 4번 1,2,3,4,5,6,7,8,2,2,3,4,5,6,7,8 8쪽 같이 골반을 3,2,3,4,5,6,7,8,4,2,3,4,5,6,7,8 하면 다시 1번으로 갑니다 3번까지 간 다음에 다음쪽 A조가 달라질거에요 A조는 오른쪽 1,2,3,4,5,6,7,8,2,2,3,4,5,6,7,8 요거를 두 번을 반복하시면 돼요 B조는 반대로 1,2,3,4,5,6,7,8 자 똑같이 고개 오른쪽으로 빵 두 번 변동한 다음에 코카우트에는 왼쪽으로 다같이 4,2,3,4,5,6,7,8 자 엔딩 할거에요 자, 이닝 4 다시 보면 되겠죠. 자, 1, 2, 3, 4, 에이하고 같이 32초 5, 6, 7, 8, 2, 2, 3, 4, 5, 6, 7, 8, 2, 2, 3, 4, 5, 6, 7, 8, 2, 2, 3, 4, 5, 6, 7, 8, 4, 2, 3, 4 제자리로 넘어가서 날 따라 따라와.